새롭게 지원되는 셀렉터 버튼 설정 기능은 이 4개의 멀티 버튼을 펑션 기능으로 사용할지와 초점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으로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초점 영역으로 바꾸면 멀티 셀렉터가 초점 이동을 할 수 있는 키로 동작하게 됩니다. 망원 렌즈 사용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펑션 버튼으로 바꾸면 할당되어 있는 기능이 실행됩니다. 펑션 버튼